1, 2, 1, 1 이거라 좀 예전에 여기와 내 향 시흥배틀 내네 신내리 최고의 감귤 그 통에서 인연을 보내니 그 향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구나 한라산 백록담에 걸쳐앉아 물난 잔을 뜨고 신혜리 귤을 담아 한 모금 마시니 평화가 오도다 어떻습니까? 오늘 한번 가봅쥬 사장님이 이신지 이신지 한 번 가봅쥬 아아 야아 여기도 외부인 출입금지에 딱 썸붙여 신혜만씨 지금도 그냥 다 끝나지 않으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잘나는 거담수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한 번 노크하여 사장님을 불러 말을 걸어야 할 건데 한 번 노크를 한 번 해봅시다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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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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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감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밀감을 갖고 술을 만들어보자 마을사람들이 침실에 대한 마음을 함수해줘서야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어떻게 또 찾아왔는데? 잘 지내십디강? 네,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아, 공장에서 살았습니다 갈 때도 없고 어떤 거 많으니까 하... 아무래도 그냥 그거가 제일 걱정이라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헛금이 형 저 말 걸어도 되구강 아이고, 개미 좀 우리만이 찾아가신데 어떤 거니까? 네, 이게 대표님,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그것 좀 걸어줘서 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우리 매출이 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코로나가 딱 온 다음에 매출이 반으로 딱 떨어지더라고 아, 내가 아까 처음 딱 와보는 외부인 출입금지가 딱 붙어져기 쉽구나 만약에 우리 공장에서 이게 감염되면 공장이 문 닫아야 되니까 아주 조심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네, 맞습니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이제 나중에 외부인들도 여기 와그네 해그네 좀 매출도 확확 오르지 않을 건가요? 공장장님하고 지금까지 이 냄새만 맡고 살았는데 뭐 그 정도야? 뭐 아이고, 참 공장장님 먼저 하시죠 냄새만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좀 벗어야겠네요 네, 밑으로 이렇게 그냥 어, 공장장님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아, 심각하죠, 이건 옆대로 무지 맙소에 한, 뭐 다랑 하겠지만 네, 다 샀습니다 자, 하나, 둘, 셋 제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, 1번 짠 신땡땡쥬 맞습니다 아, 혼 땡땡쥬 맞습니다 비 땡땡쥬 맞습니다 이야 다음에는 술을 몇 가지 섞어서 몇 가지 들어갔냐 테스트를 해야죠 이게 아니, 난 이 정도 냄새 맡았냐 얼음 불고 커 난 해 난 모를 줄 알아내 경혜 씨인데 역시 감귤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자, 박수 오늘 나가 퀴즈를 내면 그 대표님이 하고 명장님이 맞추는 걸로 맞으면 이렇게 해서 오 하고 틀리면 이렇게 하는 걸로 문제 내겠습니다 네 네 답은 두 분이 의논해서 답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저 서울에 나오신 분이라 문제만 내십시오 우리 아, 그렇습니까? 네, 우리 네,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일상 일상 속 소독이 생활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70% 알코올 등으로 하루에 한 번씩 손잡고 문골이나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물건에 표면을 닦아주면 예방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면 바이러스를 사면시킬 수 있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해주시죠 아, 이거는 엑스죠 과학은 내가 이게 네 다른 방송에서도 좋냐 많냐 외국에서 많이 있었던 문제예요 과학적으로 정답 외쳐주십시오 엑스 엑스 예 아, 정답입니다 아, 예 감사합니다 아, 예 이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건 손소독제입니다 자, 우리 두 분하고 회사도 코로나19를 잘 견뎌내고 앞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빌겠습니다 신의 감귤주 파이팅!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